Jesus, O Jesus, I glorify Your name You are worthy, worthy, worthy is the Lamb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지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지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지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에 대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베드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닭이 새벽마다 울 때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배반한 그 기억 때문에 평생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좌절의 탄식만으로 멈춰 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희망의 다짐으로 매번마다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택했던 가롯 유다와는 베드로는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뒤엉켜져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엄청 싸움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화해를 하셨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부모의 마음이 들지 않아서 이 다투게 되는데 이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때로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상복귀가 쉽게 되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였던 베드로와 회복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나 모른다고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거부했던 자기의 모습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바깥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어찌할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옛날 고향 땅인 갈릴리에 올라가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면하는 그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와의 만남은 그 만남 중에서 아주 압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린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그를 꼭 회복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 치유의 단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 시작에 이런 구절이 눈에 뜹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밥상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가 따뜻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바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억눌렸던 그 마음을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인간의 친밀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함께 밥만 먹으면 다 해결되느냐 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은 애쓰십니다 네가 처음 나와 가졌던 그 처음 사랑 네가 기억나냐? 네가 망각했던 네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가 그거 기억나냐? 하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셨는데 첫째는 장소의 공유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자리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수많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 그물을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저분이 하는 말씀을 순종해보자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부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란 예수님과 베드로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름을 오늘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개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옛날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더냐 옛날 부를 때에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본래 이름이 개바가 아니라 시몬이란다 너 본래 물고기 잡던 어부 아니냐 너 그 촌에서 자라났던 촌부 아니더냐 너 본래 아무 꿈과 비전도 없었던 그런 인간 아니었더냐 그런데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의를 꿈꾸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것을 너와 내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의 공유적인 자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 종교개혁의 모토도 그래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처음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만남이 자꾸만 이게 고통스러워질 때 여러분 때로는 내 아내와 내 남편 함께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를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설렜던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던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가 속속이지만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여러분 첫 생명을 보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고 얼마나 감사했던가 이만큼 건강한 아이가 나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리십니까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나누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해결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칼릴리 바닷가를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의 마음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랑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의 마음 속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치명타로 맞았던 이 상처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스승을 저바렸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나는 버렸네 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싸매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그 거절의 언어를 예수님이 사랑의 언어로 바꿔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거부와 거절의 언어를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의 고백으로 바꿔놓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세 번의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뒤집습니다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했지 그러면 세 번 나를 향해서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할 수는 없겠니 하면서 그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세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히려 더 강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옛날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옛날의 자아의 염려와 죄책감으로부터 이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가 비교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며 그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뭘 비교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알게 했습니다 저 사람과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 저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오리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15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옛날에 그리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안 떠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진짜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는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내가 첫 번째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모든 것에 네게는 우선권이냐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나만한 제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했었을 베드로가 자기의 약점과 문제점을 너무나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결심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기에 닥치면 비겁하고 치졸해지고 쪼잔해지는가 그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보면 놀랍게도 주님이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예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가 잘하죠 내가 능력이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죠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랬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전혀 대답을 바꾸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예전 같으면 내가 자랑할 텐데 그것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15, 16, 17절에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충성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헌신해도 나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바로 그것이 성찬이고 그것이 말씀을 펴서 읽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말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나와의 식탁교제가 영적인 식탁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잘못했던 것들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갔을 때 실수했습니다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내 흡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죄송스러운 것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패하는 것까지도 아시지만 제가 사랑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여기에서 치와 용서의 축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그때야 사명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처음 만날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것도 세 번씩이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나만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나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충성한 것도 내가 좀 뭔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친 것도 예수님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얻기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내가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산 것을 네가 증거하게 될 거다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될 거다 그때마다 기억해라 이 모든 사람들은 네 양이 아니다 네가 목자이냐 그래야 네 양이 아니다 진정한 목자는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양이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네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다 네게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네가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읽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말씀대로 살게 하라 여러분 사랑만이 진정한 사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명은 욕심적인 자기 야망의 구체적인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로 이 소유적 욕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명은 거짓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야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의 양이구나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는 이때부터 자기를 중심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으로 나만을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이웃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제는 평생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큰 기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이 두려움 없는 사랑의 축복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무슨 일을 할 때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가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세요 어떤 직장이든지 괜찮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괜찮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고 그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젊음도 지식도 연륜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배할 때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 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음껏 하세요 두려움 없이 하세요 감사하면서 하세요 기뻐하면서 하세요 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엄마가 bron히 가요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아래 Bast nervaient 상태가 안 될 게 감사합니다.